아시안컵 축구 얘기를 하는데 대표팀 얘기가 빠진 서운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안컵에 착출될 만한 가장 가까운 선수 11번 뽑아서 저희만의 베스트 레버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마련을 해놨어요 나 완전 열심히 잘 써들어 어떻게 서로 공격서부터 공개해볼래? 아니면 골프파부터 해볼래? 한 명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한 명 위에서부터 해볼래? 나는 일단 조연구 했어 조연구 지금 선박 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톰클래스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서부터 오픈을 하자면 당장 지금 시점이 6월 액에서 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오염 일단 시즌 맞 빠질 것도 좋았고 당연히 빠질 수 없는 2명 손흥민과 이강인 둘을 배치하고 저 이강인은 공격수였냐? 공격수라기보다는 오른쪽 윙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손흥민이 왼쪽 윙으로 두고 그 다음에 한 자리를 판이찬과 이재성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재성을 택했습니다 오염규랑 손흥민 앞에서 그 다음에 이강인이랑 이재성 그러면 나는 이번에 수빈수를 얘기하면 수빈수가 4명 한쪽만 얘기할게 이기재 김민재 박지수 그 다음에 안영범 수원 3성의 성격을 떠나서 이기재 개인은 못 타간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잘하고 있고 김민재 설명을 말씀드려볼게요 박지수는 지금 포르투갈 예전에 2승을 잘못 못 나가던 수빈에서 뛰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포르투갈 1위도 팀이고 거기서 지금 주전이 하나 정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경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웅 감독이 최대한 넓게 본다고 했었고 아무래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니까 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서 안영범 그리고 K리그에서 잘하고 있어 안영범도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린 선수가 아닌데 스피드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 팍팍팍 잘 치고 올라가 진짜 더 올라오면 하프스페이스로 안영범 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거기서 탁 위에 크로스 올려주면 선수들이 잘 가다롭더라고 근데 그게 스피드가 돼야 하잖아 패스웅 1,2가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안영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이제 3선을 미드필더를 말씀드리면 저는 황인범은 당연히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의 짝으로 조금 이제 파이터형 황을 써야 하는데 개인도로 정우영 선수에 대한 아쉬운이 처음에 대한 좀 극대화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품을 보여주는 수비용 미드필더를 살펴봤을 때 박진섭이지 않나요? 저는 미드필더는 3명인데 정통 수비용 미드필더는 그냥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그냥 탈출수요하고 그냥 볼을 안 뺏기면 된다 상대방이 몰볼로 넘겨줬을 때 패더는 김민재 자꾸 올라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3명 놓고 진짜 갈색 때 제일 잘 쓴다는 3명만 놓고 볼 뺏기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른 사람처럼 하면 된다 저는 이제 수비수를 말씀해 드리면 일단 왼쪽은 김진수 선수 자타공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이제는 맞을 수 없네 국가대표 왼쪽 풀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아신면도 있지만 이 선수를 대체할만한 지금 국내 자원입니다 또 한자리는 김민재 선수 모으고 진짜 할만한 더 이상 서울의 어린주 둘 중에 한 명 이장범, 양신두성 둘 중에 한 명 오른쪽은 설령호 선수 지난 3월에도 발탁이 됐지만 또 경계를 못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기회를 받을만한 약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김문환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빠질 위기에 처할 거예요 나는 일단 톱3로 했고 소동민, 오현규가 강화한다 소동민은 역시 마찬가지로 구갈명을 생략하고 나사모는 요새 캐릭터에서 가장 뛰어난 그 포지션에서 황희조, 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피드가 지금 그게 다했다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 그 9번 공격수 센터포워드 자리가 애매한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국가대표의 공격수가 오현규, 황희조, 교규성 이 정도일텐데 현재 폰만 따지면 셋 중에 오현규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유럽이라는 척박한 곳에서 적응을 잘해서 골소식도 되게 자주 잘 뚫려고 합니다 이 반면에 교규성이랑 황희조는 조금 다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모습이라면 오현규가 국가대표 주연으로 나오고 나쁘지 않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동일하게 했었어요 제 골키퍼는 김승규입니다 그리고 클리스만 감독도 데리고 오고 코치를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선박룡이 중요하죠 회복해 코치 하지만 발기술을 손으로 알 수 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만약에 6월달 2경기를 한다 아니면 큰 대회를 나간다 하면 첫 경기는 김승규가 될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6월달 기준 한 점 지금 당장 아시아콘을 한다면 베스트 11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 선수들과 선발해봅시다 다음 달 쯤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쯤은 다음 달 쯤은